네,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의 윤상범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헤드라인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독립언론 아이엠피터 뉴스의 임병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편법과 불법 사이라고 갖고 오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제주는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자정차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년 전부터는 전 차종,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됐는데 그런데 이 차고지 증명제에 관해서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면서 폐지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폐지론, 글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사실 얼마 안 된 건데 폐지론까지 나오게 된 원인은 어떤 겁니까? 네, 현재 차고지 등록을 한 차량이 한 13만 대인데요. 전체 대상이 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를 하지 못해 부과된 과태료가 한 6억 7천만 원인데 징수액은 1억 8천만 원의 징수를 따져보니까 한 27%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만 보면 실제적으로 차고지 증명제가 수년이 지나도록 시행도 되지 않고 제대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차고지 증명제에 관한 집단회가 얼마 전에 열렸는데 거의 성토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도정질문에서도 이 도의원들이 차고지 증명제를 갖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폐지론까지 주장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네, 시범 시행도 해봤고 전면 시행까지 들어온 지는 몇 년이 안 된 건데 사실 취지는 다 아실 겁니다. 차량 증가율을 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주차 문제도 심각하다 보니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고서 시행한 제도인데 그런데 편법과 불법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우선 가장 먼저 타인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는 거죠. 보통 요새 육지에 있는 가족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실제로 차는 제주에서 운행을 하는 거죠. 등록이 어려우니까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장전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는 곳은 제주시지만 서귀포나 음연 지역 등 자동차 등록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제 증명이 좀 원활한 곳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증명증을 옮기는 건데 이거는 명백한 증명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차량 구입 대신에 장기 렌터카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렌터카의 경우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 없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법과 불법적인 사례가 끊이지 않고 나오면서 차고지 증명제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여러 차량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취직까지는 공감을 하더라도 이게 생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 경로로 항의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톤 화물 차량같이 생업에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오히려 생계를 좀 위협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통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1가구 2차량까지도 등록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아닌 곳도 있겠지만 그런데 구도심 같은 아예 주차장 시설을 만들 수 없는 곳도 있잖아요.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 중에 생계형으로 1톤 화물 차량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본인의 명의로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주차장을 임대를 하는데 이 공영 주차장에서도 차고지 증명제를 받아주는데 문제는 이 동지역, 시내 같은 경우는 연간 90만 원을 내야 된답니다. 그런데 연간 1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면서 또 지정 주차는 안 돼요. 그러니까 차고지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또 불법 주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를 통해서 돈을 번다. 서민 지었자는 반서민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처음 제주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한 이유가 1톤 차량처럼 생계형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시행을 못하면서 꼭 제주에서만 이걸 시행하느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까 연간 동지역은 90만 원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세업자들에게는 이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세금이랑 똑같으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있죠. 그렇다고 그 돈을 냈는데 또 지정 주차도 안 된다. 불만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런데 이 참고 사례가 있긴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가 정착이 잘 된 편이거든요. 같은 제도를 통해서 차량 등록 억제 효과를 봤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나라 분들 일본 관광 가면 여기는 불법 주차 없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던데 실질적인 효과, 제주도에도 역시 차량 감소 효과는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실제적인 효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도내 운행 차량의 증가율을 보면 2016년에 한 8%였는데 이게 매년 하락해서 지난해에는 1.9%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 같은데 제주 지역 인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1인당 0.6대 그리고 세대당 1.3대래요.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니까 17개 시도 중 전남 다음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효과가 컸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는 일본에서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랑 그 다음 또 자전거 이용 문화가 굉장히 잘 발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대중교통 이용이 편하고 자전거를 타는 게 안전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선뜻 예스라고 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한도지만 없는 편이다. 그래서 이 제주에서 차고지 증명제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중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토론들이 이어지고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보다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